삼성전자가 임직원들에게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최대 500%를 특별 상여로 지급합니다. 동시에 동반 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1차 우수협력사에 지급해온 인센티브를 2차 우수협력사까지 확대합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에서 500%를 특별 상여로 지급하고 사내 상주협력사 임직원들에게도 특별 상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부문 상주 2차 협력업체 89개사를 대상으로 43억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